예 드래그 시작이 뒷고기 뭐? 뒷고기 뭔데? 재병 재병 쓸모가 없지 않나? 잘 안해 재병 알겠습니다 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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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빠르게 자른다는 말이죠 에이픽스 안의 신년을 보는 것 같군 다 사자 맨 혼자 있는게 좀 맛있어 보셨나요? 오 오? 오? 마르치샘이 맛있어 자 이제 보스방 딱 템 먹었는데 아 그 이빨 이쑤시개 블라인드 템 이쑤시개 아씨 이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아 부실때 이쑤시개 안어울려 근데 뭔지는 뭔지가 몰라 뭔지 몰라 아 몰라 궁금하네 아 아 아 아 아 돌리고 먹을까 돌리고 먹을까 돌리고 먹을까 돌리고 먹었는데 이상한거 나오면 어떡하나 어 보스방 배열에는 함정 없는거 어 보스방 배열에는 별 함정 없앤 돌려서 감정에 없는지 니가 어떻게 알아 다 왜우냐 어느정도는 감정 뭐에요 빠르게 나왔네 행성방이에요 여기 행성방이에요 여기 행성방이에요 레벨 다 집중 또다 아 저 해완성도 참 맘에 드는 아이템이시다 난 개인적으로 해완성을 더좋아 어 그 trabaje 나 대화 써줘 얼림인 것도 좋긴 한데 설마? 오 잠깐만 아 아닌가 하다 스킨 나오는데 포기할 수 없어 텔리프카드 나오면 생각해보잖아 죽지 않겠지? 아 시발 잠깐만 안 돼 돼 일로 와 야 야 941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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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9볼트가 정말 연사가 아주 빠릅니다 한영규의 성견지명 아 역시 스피다운다니스 약간 여기서 왼쪽 거 먹었다? 약간 좀 안좋은게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이제 빡치는거지 내가 딱 봐도 여기 써야될거 같은데 아니었네요 사실 나올 때가 많았어 심지어 공중구조야 상점 왼쪽이랑 상점 왼쪽이랑 상점 왼쪽이랑 방금방 왼쪽 다 되죠? 아이씨 말고 개돈 자아 한번 볼게 고맙습니다 네 수요 어 오늘 스핀나울도 버려야 한다 메단위체 오우 메단위 스팀세일? 잠깐만 잠깐만 스팀세일? 야무지죠? 오우 오우 941생 가만있어 버려네 다시 골로 오스방 한번 봤어야지 천사방이랑 침실이 먼저다 그냥 먹어야지 상관없어요 저거 혼자만 따라오는 느낌 얘가 니가 추정한 리본 그런 느낌 안되나? 머리랑 리본은 머리랑 리본은 옷이랑 스탁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 어린이 인텐디드 아이앤뻑드 방 방 방 방 손이 아프지 나 나 이게 위에 있는거지 이 밑에는 까매야될까 이 색깔과 똑같아야될까 전부가 어두워야지 요새? 당연히 어두워야지 긴장하셔야 되니까 여기 선 여기 선을 똑바로 안 그려줬기 때문에 어색해지는거 이 선 확실해지고 선이 확실해야돼 이 부분 확실한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이 확실하지가 않다 확실하게 그어주고 너무 일자다 안되지 안되지 진짜 옷이라면 힘을 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뭔가 보여 바텀 락 이게 이렇게 서있을 수가 없음 죽어야 된다 이건 연습 많이 해야되가지고 개새끼야 빨간색도 레베스 아니야 아 맞네 폴가트 어바웃해 아 잠깐만 이거 스킨스 이거랑 앱바트면 아주 잘되지 아 딱 여기서 1.5배 나왔네 좋아요 이제 공짜 매직 머신 이제 버려도 되겠는데 저거 어허 아닌가? 이거 대출 갚아야 대출 갚아야 저거 거기다가 콕팔이 안나왔네 개꿀 어 연사 올라갔다 한효기와 소왈리 작은 안장들 비방템 이건 작지 아 작아 뭐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왜 연사 내려가니까 락바텀인데? 나중에 내려가잖아 대출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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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냥 먹었습니다 락바텀 사라지? 왜왜왜 실스탯이랑 표기상 스탯이거든 표기상 스탯이 표기상 스탯은 락바텀이 고정시켜주는게 맞아 실스탯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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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스탯이 실제로 내려가자는 예를 들어서 니가 한방에서 벨리아를 채워써서 데미지 1.5로 받았어 어 락바텀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방에도 1.5를 올라간 상태로 가지고 있을거 아니야 최대 데미지만 김치되니까 저걸로 한번 내려가면 그다음부터 먹은 연사가 적용 안된다는거지 아 오케이 저걸 여기서 만약 연사가 된다면 여기서 연사를 먹은다면 저걸 먹어야 연사를 뜨고 먹을 수 있다 오케오케오케 오케 예스 전세민 설명 존나 쉽게 하네 아 잠깐만 시발 아 구골트다 이거 아 구골트다 인조아즈 고골트 못으로 안 돼? 아 여기가 안 찬다 이거 아 그거는 AA리덜이구나 꺄아아악 어 아 어 아 자 방영 방영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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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무조건 없어 아 아 시가 좋갔네 일단 연사 3 3.1 밑에 집어 자가지는 벗어 연사 벗어 어 잠깐만 연사 섹스 미쳤네 뭐야 너 일로와 저장암하고 아이 소어로 포 같은 쓸때마다 게임이 튕겨나는 왜? 그러게 왜일까 아 모르겠다 악플 못채고 여기서 들어가면 아 죽겠지 아 아이 그냥 게임이 진짜 괜히 토박을 할 소울 잊지 트랩어대면 개꼴을 것 같다 네 배탈주시냐 분리가 없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아 진짜 튕기네 뭐야 시발 잠시만 아 저장을 괜히 했다 저장 안했으면 카테도 먼거 어 아까 세이브로 저장했잖아 아 근데 그거 아직 분심 안먹었어 이수식이 안났음 괜찮아 괜찮은 이유 그냥 이대로 깰 수 있어 맞아 아 아 1쿨이 왔네 시발 자 이거 먹고 방 좀 돌아다니고 데미지 20이 돼있을거다 어 17 어 네 1쿨 시 데미지 27에 연산 몇가지 올라갈까 저거 도입먹으면 아 게임 끝 나 리스톡 먹어나가지고 괜찮아 리스톡으로 아 진짜 선동을 탈게 아 뭐 떠올렸었구나 야 장난해 돈 999원 떠오면 되는데 와 씨발 어 어 어 아 아 나 걔가 선동만 있자 엠 멘트 배리가 좋은데 엠 엠 또 막 내려봐 4스피드 뭐 데미지 어이가 없네 에? 저런 그거 보는 느낌 마스티프에 523레벨짜리 샷건 볼트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아 아 아 방금 또 매즈머시 떠가지고 든건가? 어.. 비교롭게 잘 뜨는게 아니네 가야지.. 아유.. 상점 한번 더.. 미트베리안 먹으면 좋은데.. 우리야 귀찮아.. 상점 한번 더 봐야한다.. 상점 3개나 맞다.. 아.. 포러블.. 이미 완성됐다.. 아까.. 명사작 해가지고.. 잠깐만 이거 말 좀 못하는데.. 아싸.. 이미 뭐.. 스핀타운 다이스를.. 상점에서 먹었을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뜬거지? 0.9피 중증고 나왔다.. 한영규가.. 팀을 바꿨습니다.. 어? 팀? 오.. 오.. 비양템이 아닌데 이거.. 하늘이 다 맞추는데 뭐냐.. 시발.. 오른쪽? 어.. 리포 또 나왔네.. 아.. 일단.. 상점 포스 찾자.. 근데 어딘데.. 퍼스트 모자.. 슈레서 호모.. 아이고.. 자기소개.. 어.. 1엔.. 1엔.. 어.. 어.. 여.. 동전한건 페이백 되는데.. 샷비드.. 아.. 올라간거.. 이것도 벗어서 내부해봐나? 그래도 최대한 올려놔야한다.. 벽탄이라서.. 마스카라 때문에 그런거.. 아 맛있는데.. 응.. 리소옥.. 이거거든.. 헉.. 피넛물.. 버릴게 없는데 이거.. 피넛물.. 연사 안내려갔어.. 너무 좋다.. 어.. 다 먹었어.. 데미지 배수도 있잖아.. 리소까지 있지.. phd 드시죠.. phd? 괜찮은데.. 스모가 없네.. 아 근데.. 48.. 48아워 이런거 나올수 있으니까.. 오 오케이.. 쓰고.. 이야.. 카프리슨? 어..잠마.. 락바텀이다.. 데들렘.. 어? 이야.. 이야.. 샷스피드 올리자.. 와.. 못사자.. 못사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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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옵션? 포세지? 이야.. 어? 저는.. 한번밖에 못쓰지 않네.. 14번.. 뭐.. 조밥이죠? 이 게임이지.. 컨조인드? 컨조인드? 이야.. 어? 아들렘.. 이 주사기 세트가 필요가 없다.. 내가 보기에서.. 어.. 아.. 9배? 3번 돌리기? 아.. 하지만.. 리소감기에는 불가능한건 없다.. 돈이 왜이렇게 많이 좋아.. 어.. 어.. 이렇게.. 뽑으라고 주네 그냥.. 말이 달라지는데.. 아.. 아.. 이건 먹어야지.. 아.. 배석이잖아.. 우와.. 먹어.. 뭔데 이거.. 뭐인데 여기.. 아.. 그럴 줄 알았다.. 어.. 블랙마켓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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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톡 꼬킹.. 레드스톡 꼬킹? 마크에 안나왔어.. 여기 나온대.. 오.. 베테랑.. 오.. 쇼.. 마크에 안나왔어.. 버스만 사아 가지고.. 마크 딸레인.. 버스만 사아 가지고.. 야 버사아 가지고.. 한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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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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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방.. 방이 좀 미쳤는데 이거.. 띵돌냐? 네.. 오.. 띵 올라가네.. 나 여기서.. 아워벨을 주먹.. 나는.. 매직 머신렌보다.. 이걸 택하겠어.. 또 나네.. 오.. 에코 챔보? 너무 비싸.. 호오.. 엥젠사.. 거.. 아.. 고고고 고고고고.. 4원만 더 모으죠.. 그럴까? 아이 머스 팀 세일.. 오오.. 오우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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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 안나오네 템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오우 뭐가 사라졌는데 헛이 가나 이건 가야지 가야지 상점에 한개 더 있는데 상점 한개에 템 몇개 벗으세요? 폴라할게 없는데 꺼져 블랭킹 야야야야 블랭킹 돌리면 그건데 스쿨백? 맞네 아우 아우 모기 작았다 진짜 먹자 럭은 대출 안살았다 아휴 헥 김친번 어 어 어디가놔 어디가놔 뭐야 돈을 더 많이 주면 돼 돈을 더 많이 주면 돼 실험보다 아 3개 카우스 나왔네 아 3개 3개 4개 3개 4개 액티브 4개 4개 쪽 4개 4개 5개 오 후쌰 먹어줘 아니 이게 뭣이요 스포밍도 왜 펴졌냐 저거구나 한 대 멎으면 엔터로 뺌면 되지 입안 끼고 나오는 것도 안 먹어보자고 아 개꿀쯤 약간 알트키퍼인데 알트로스트 그 아이템이 나오는데 안될수도 있 아 아 이거 헤비라인이 미쳤네 상호는 그러니까 나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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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냐 올라간다 나쁜눈 나쁜눈 오 아 아 공지를 쳐주고 있어 시네 아 아 설마 여기서 마사카 어 한번 맞고 어 그렇지 쯝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 한번 더 야 야 야 야야야야야 장신구 에에. 곧 저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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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사 올라가네 이제 상태로 벨렌 들어가야돼 대 네 대출이 얼마나 쌓인거야? 아 쏘고 들어가야 되구나 감옥 탈출 카드를 쓰겠다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에코템은 뭐가 하지? 아 맞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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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까합니다 어 왔다 짜! 12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아 미쳤다 소이밀크 필요없어 뜨면 먹어야 되는데 아 안 먹어야 하나 데미지 데미지 대출 때문에 안 먹는 게 일일지 소이밀크 먹으면 진짜 연세야 50까지 올라가는 거 되게 했네 아 77원 이번 주 천사방 뜨고 불심 뜨고 다음 층 내려가는데 소이밀크 있으면 나 너무 쏟다는데 아 아 조띠야 조띠야 96원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3원 차가 이 때문에 못 사는 거 알겠지? 말 나는 소리 하지 마라 어쩔 수 있을 건데 아 맞네 우와 어? 어 잠깐만 플래시? 어? 플래시? 잠시 조카 덕니 조카 덕니 조카 덕니 날라 나온다 뭐야 이거 잠깐만 너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 3눈? 연산업어 다 올렸겠다 아이고 잡아 잡아 어 뭐야 저거 저거 이거 뭐지구나 다이스도 습득 바꿔도 되잖아 어 나이스 영러버? 다이스는 역시 아닌거 같죠 튕기는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영러버 쓰면 안주지 며치랑 한칸 지금 락바텀이라서 에코챔버라서 한번 쓴다? 죽어요 배터리 줘 배터리 줘 배터리 줘 미니배터리 나옴 그거 맞아 안주네 여기까지 24원이네 봉지 아닌거 같아 위에 더있네 봉지 아 아 아 아 와 그 어 달랍사아 암거 좋아 오오 전 필요없어 암거 좋아 아 아 진짜 빠지고 눕기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맘키인데 잠깐만 맘키인데 뭐랄까 진짜 맞냐 왔다 왔다 아 다시 2번도 알수있다 아직 2번 더 알수있다 20강 안 나오나? 20강 나오면 개꿀치면 돼 이거 20강 안오는가 이거 어 으에요 마지막 한 점 퀄러 돼서 어이템 한 개밖에 안 되네 오 근데 한 개가 너무 좋아 아 진짜 어이고 글쩡글쩡 아 이거지 아 지랄한다 진짜 세이크 너무 와 저걸 못산다고 저걸 마을이 형한테 어 들어가자 이렇게 칼을 뜨면 좋겠네 오 예 프리티 플라이 대당?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하하 별일 없잖아 마지막으로 저 카드 사가지고 역 돈으로 바꾸는 그거 나오면 야 죽어라 어 으아 와 야 캠퍼라 어디있냐 이 이 350이냐? 제일 그치 아까 허쉬 넣어보니까 안 몰라 한 3초 정도 되잖아 어 중간 세이브 한번 해야 되는데 델리룸 잡기 전에 뭐 힘 조절 힘 조절 한번 해보니까 힘 조절 힘 조절 왜 안 죽어 어 방갈중 방갈중 당했다 아이가 힘 조절 안 해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써버려 자기가 죽은지도 모른다 아이가 너 빨리 죽었어 오 오마이하모 진데 아 으아 으아 왜 못 참치 이게 지대에다가 에코챔버 레드가스 벌써 이런 이 약간 그니까 저건 4탄방에 약간 졸라 MG가 어려서 메인 4탄 스테이지 블랭크 카드 스핀 다운이라도 ут 아 스피드다운으로 본 아이템이었나 뭔줄 알아라 어 블랭크 카드에다 저지먼트 뭔 세트야 이건 뭔 세트야 이건 아 뭐지? 아니야? 몰라? 중요한 템은 아니였는데? 중요한 템은 아니였어. 튜플렉스 아니였어. 아 그랬나? 와란게 먹어놓으면 좋았는데. 저기야? 오케이. 아이고. 입결과 동시에 퇴결. 안 보입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잘 깬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한 방에 백댕이 놓고 밖에 안 보입니다. 흰색 총알 다 피는데. 의심이 되겠다. 아 아까 세이크리드 못 먹었으면 굉장히 수월한 파밍을 할 수 있는데. 네. 양불. 아 나 방금 든 생각이야. 생각해보니까. 에코 챔버한테 왜 굳이? 왜 굳이 이걸 들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쓰면 돼. 여기 아닌데. 나 최고 효율을 보고 싶은 건가. 어? 나와라. 어? 오 다행이다. 여기서 막. 굴련되게 색이 나오면 큰일나고 되죠. 에이 아이. 아 내 여보가 안 아프다. 꼴이다. 뭐여? 다 나은 듯. 엠퍼라 제가 살아있었냐? 뭐지? 김유리. 짧은 유리. 됐다? 살아있었나? 레알. 짧은 유리. 더 짧은 유리. 그런 녀석은 존재하지 않아. 하아. 살아있을 수가 없구나. 민치고 싶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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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아. 뭘 돌리면 액충 나오냐 선생님. 트렌드윈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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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력. 한 번 더. 아아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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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확률로. 20% 확률로. 네 이게. 레츠고. 어? 으으으으으음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행히도 이제 놔야겠다 어? 오? 한 번 할까? 한 번 할까? 와 ㅈㄴ 아프다 미친 잠깐만 아이고 어차피 유다 그림자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 너 왕가야 이? 오이 이 씹 개씹 지루한 짓을 언제까지 해야되는가 죽을때까지 고추 깼다던데 이거 사진났다 나와라 했는데 진짜 낫다 하도 이거 뭐냐 여우들 알키 알키지랄아 근데 맨날 애추만 먹으면 짐이 아프니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쉐이드 먹는거 어떨까 다 좋거든 왜 쉐이드에 왔겠냐 게이라서 아 저기 내 쉐이드 아하하하 아이가 없네 이 씹 조긴네 라길래 뭐지? 다시 들어갈 뻔했네 이거 방은 니가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 아이템이 생겼던데 내 랩피셜 피자 내 랩피셜 오피셜 마냥 장애련인가 여기있네 여기있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놀이면서 이제 프렌드리 몰이 나올 환경으로 노리는건데 뜨겠냐고 뜨겠냐고 뜨지 안되지 안되지 어 코드 차지다 눈물 쏘면 나 죽을거같이 아니야 아니 안죽네 자 죽네 났습니다 났고요 급한길로 돌아가라 급한길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그냥 조용히 가라 그냥 어 조용히 갑시다 어 여기가 시발 아 움직이구나 방 들어갈때마다 한번 멈추고 가야한다 이거 진짜 급한길로 돌아가라 여기 맞지 와 개새끼가 마지막까지 암살극을 노리네 아 이거 애충 먹었네 또 나